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후즈만 짧은데 약간 운지도 까다롭고 해서 제가 따로 한번 좀 다뤄볼게요. 자, 45번 대보면 괜찮아요 내가 사랑할 테니 하면서 자, 여기서 운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 코드 운지를 해야 돼요. C에서 한 칸 옮긴 거 그대로 옮긴 거 요 운지를 해야 돼요. 5번, 4번, 2번, 1번하고 E플렛 마이너 잡으시고 여기서는 사실 E플렛 마이너 잡을 필요 없이 4번 줄 1플렛 2번 줄 2플렛 3번 줄 3플렛 누르시면 돼요. 그리고 4번, 2번 동시에 그 다음 3번 하고 다시 4번, 2번 줄 1플렛 다시 하고 E플렛 눌러주고 다시 또 이번엔 전체 발열을 누르고 D플렛 온 F 요걸 하신 다음에 6번 줄 그 다음에 4번, 3번 하고 G플렛을 누른 상태에서 1번 줄 4플렛 생기성으로 눌러주세요. 그리고 3번 줄 다시 띄고 E플렛 그 다음에 6플렛 이때는 6번 줄 만 안 떨어지면 돼요. 그 다음에 E플렛 마이너 세븐 누르고 4번, 2번, 3번 동시에 2번, 1번, 2번 그 다음에 B플렛 온 A플렛 리탈을 나눠 시킨 다음에 나중에 끝날 때 B플렛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 되겠죠. 조금 어렵죠. 운주상도 어렵고 원곡만 운주가 어려우니까 음이 다 끊어져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